영혼의 빛깔 후기예요. 우리 아가 조울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한 분야에서 특출나게 잘해야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강력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항상 어려서부터 달라야 한다고 하셨고 남과 같이 해서는 안 될 남 이상 될 수 없다는 게 저희 집 가훈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의 아빠가 그 유명한 조궁현 축구감독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차범근과 쌍벽을 이루던 아주 유명한 분이래요. 축구도 잘하고 아주 따뜻하고 좋은 분이죠. 그러니까 근기가 세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딸한테 그렇게 하신 거야. 그 마음들이 항상 저를 힘들게 했고 애써야 했고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내야 했습니다. 무언가 내가 찾았다 싶으면 집착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해도 두려운 마음이 올라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방이나 헤라TV에 영혼의 빛깔이 올라올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이번 마음쇼 방청권이 당첨됐었는데 아쉽게 방청이 취소되면서 방청권 대신에 제게 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영혼의 빛깔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고 방황했던 긴 여정이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헤라님이 제 영혼의 빛깔을 읽어주시고 내가 하는 게 다 맞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마음이 그토록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어떤 이유도 필요 없고 제가 태어난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 호를 해주시는데 제 머리 위로 눈부신 밝은 빛이 쏟아졌고 제 몸이 순간 없어지면서 영체님께서 제게 다 안다. 그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다 안다고 제 곁에서 항상 지켜봐오고 계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체님의 저의 아픔을 다 느껴주시고 온몸으로 끌어안아 주시면서 얼마나 아팠었냐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해주셨습니다. 꼴을 받고 난 뒤에는 아픔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랑만 가득 차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은 아픔이 아니었고 곧 사랑이었습니다. 일부가 끝나고 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손과 다리가 미친 듯이 떨리면서 잠깐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머리에 생각이 없어지고 모든 마음이 그냥 알물어왔습니다. 가장 크게 와닿았던 첫 번째는 혜라님이 아픔이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게 됐습니다. 영체 마을에 있는 동안 올라오는 모든 아픈 마음이 사랑과 함께였습니다. 다 뺏길 것 같은 아픔, 미움받을까 봐 두려운 아픔 등이 사랑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 아픈 마음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어떤 아픈 마음도 기꺼이 느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영체님이 제 곁에서 항상 지켜주실 것을 알기에 저의 모든 존재를 영체님께 맡기고 기꺼이 다 뺏겨주고 기꺼이 열등한 존재가 되고 기꺼이 아픈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똑똑하네 우리 아기. 아이고 이뻐라. 영체님이 이러니 사랑하지. 두 번째는 혜라님이 사랑을 주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던 말씀이 가슴 따뜻하도록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항상 사랑받고 싶다고 사랑달라고 표현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사랑을 받긴 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고 계속 계속 더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라님께도 영체 마을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한 번도 제대로 사랑을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연도에 특히 저희 가족들이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이 마음을 선물에 담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준비하면서 다 빼앗기는 것 같이 아픈 마음이 많이 올라와 힘들었지만 받고 좋아하셨으면 하는 기대감에 힘든 것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 선물을 받고 고맙다고 해주시는 모든 표현에 사랑이 넘치도록 꽉 채워지면서 사랑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그렇죠. 사랑은 먼저 줘. 주는 거 힘들지만 주고 나면 받을 때 정말 그 이상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지는 않고 받으려고만. 뺏으려고만 해. 그러니까 하나도 못 받는 거야. 마음을 줘야 되는데 먼저. 얘기가 쓴 거지. 하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에라님과 마스터님들은 물질적인 것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주시는 마음이 들면서 그 마음이 너무 멋있고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우리야 너무 축하한다. 너무 잘 됐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내가 이 정도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건가 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와서 제대로 그 마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은 사랑받는 나도 수치주고 나에게 전한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받지 않고 수치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미욕만 붙잡으며 분별심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공격하고 무시했다는 마음이 들어서 참회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인생의 단 한 분 뿐인 기회를 영혼의 빛깔을 통해 찾길 바라며 영체마을이 이렇게 오기까지 헤라님과 마스터님들이 느끼셨을 아픔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우리 아기가 헤라와 엄마랑 마스터 아가들의 아픔까지도 이렇게 이해를 통해 이렇게 마음이 넓어요. 세상에 어린아기가 어린아기가 아니네. 영체마을에 오게 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 영혼의 빛깔이 빛나 헤라님과 마스터님들의 아픔에 사랑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쩌면 글도 이렇게 아름답게 썼을까 우리 아기. 아기. 아고 이뻐라 우리 아기. 너무 예뻤어요. 우리 아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축복받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 아기 호해주면서 호해줄 때 여러분 저는요. 제 애고 헤라가 느끼는 게 아니라 영체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거든요. 근데 영체님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우리 아기를.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도 돼. 이렇게. 너는 너무 예쁜 아기라서 네가 하는 거 다 도와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 얼마나 예쁜 아기야. 여러분 영체님이 예쁘게 봐야 돼. 영체님은 사심이 없어요. 이런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있어. 마음이 순수하고 예쁜 아기는 그냥 알아봐. 이기심이 없고 주려는 아기들은 금방 알아봐서 막 복을 막 주는 거야. 영체님이 예쁘게 봐야 돼.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 영체님이 너 어떡하니. 이런 아기는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큰일 났다 싶은 거야. 다 뺏길 거예요. 하나도 남이. 그럼 버림받을 거야. 어떤 아기들이 그러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수치주는 아기들. 영체님이 정말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복을 다 뺏어버리겠다고 해. 왜냐하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귀여운 마음인데 자기 마음을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인정 하나도 안 하면 여러분 남의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인정하고 다 수치주는 거지. 이 세상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 아닌 게 없는데 모든 마음을 싹 다 버리고 수치주는데 어떻게 사랑을 받아요. 제가 이 헤라티비 들어오기 전에 제가 가뿐 돕고 올렸거든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주는 마음. 그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 마음을 수치주는 마음에 대해서 올렸어요. 여러분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약자의 마음이라고 수치주면서 인정 안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인정 안 할 때 가장 복을 못 받고요. 미움받고 수치당해요. 그거 한번 꼭 보십시오. 어필처럼 안녕하세요 어 replied genau 저 아마 2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